8월 27일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? 저 안에 사람들 여기 대필이 둘 깁이고 비상훈련을 가장해서 신뢰 대필임을 내리세요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 연주야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피해라 사고 사실을 숨기다니요 원전 사고입니다 원전 사고 이럴수는 안 돼 바툭 나가야 됩니다 대역에는 대역이 넘게 된 거 국민 여러분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랑 나선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이 der 도움이ë 이 세상야 내게! 내게! 내게!